기상캐스터 배혜지 인터넷으로 고급 외제차를 판매하고 나서 다시 훔친 남성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미리 부착해놓은 GPS로 위치를 파악해 차량을 훔친 뒤 이를 되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전통시장 최초로 온라인 쇼핑몰을 선보인 당찬 한 끼가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고 음식 배달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당진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도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7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5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아산 6명, 공주 4명, 천안 3명, 그리고 태안과 보령이 각 1명입니다. 충남의 전체 누적 확진자는 3,287명으로 늘었습니다. 17일 기준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은 1차 대상자가 58.8%, 2차 대상자는 1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반응 신고는 1,106건인데요. 이 가운데 사망이 7건, 중증 이상반응이 15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5건입니다. 나머지는 두통과 발열, 구토 등 경증 사례입니다. 올해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김대건의 해 선포식이 18일 당진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홍장 당진시장과 유흥식 천주교 대전교구 교구장 등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로 참석하지 못한 프란치스코 폴로 주 유네스코 바티칸 대사 등은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대건 신부는 대한민국의 최초 사제이자 올해의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로 오는 8월 당진 솔메성지에서는 국제학술심포지엄 등 탄생 200주년 행사가 개최됩니다. 김대건 신부가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이고 세계 유네스코 인물로 지정됐는데요. 탄생지가 당진입니다. 탄생지가 당진임을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전세계에 알리고자 기념해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당진 전통시장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전보였는데요. 이번엔 새로운 식사 메뉴를 개발하고 배달앱을 통한 주민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당진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도 기대됩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당진 어시장에 있는 당찬 한 끼 매장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사 주문이 들어옵니다. 메뉴는 한식과 분식 등 20여 종류로 대부분 당진 전통시장에서 납품한 식재료로 만들어집니다. 배달 주문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직장인이나 1인 가구 손님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계속 배달로 시켜 먹다 보니까 분식료, 도시락 이렇게 다 나눠져 있고 메뉴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 같고 계속 시켜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진 전통시장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당찬 한 끼가 음식 배달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기존엔 홈페이지를 통해 반찬과 젓갈 등 190개 상품을 판매했는데 앞으로는 일반 식당처럼 배달의 민족 앱과 전화로 식사도 주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재료들은 한 80%는 저희 시장에서 소화를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 인근에 있는 작은 마트나 또 자영업자들로부터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 나이들에도 저희 상권 내에서는 저희 쇼핑몰이 도움을 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진 전통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당진시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9월 전국 시장 최초로 온라인 쇼핑몰을 선보였습니다. 8개월 동안 매출은 1억 1천만 원에 달합니다. 식품을 공급하는 당진 전통시장 상인들의 평균 매출도 약 15% 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수익을 계속 내기 어려운 구조여서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공공성을 우선해 이윤을 최소로 하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진시와 사업단은 당찬 한 끼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배달 서비스처럼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원된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립해서 이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이어 즉석 음식 배달까지 도전한 당찬 한계. 또 한 번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자신들이 판매한 고급 외제차를 절취해 되팔어온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예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20대 A씨와 30대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인터넷을 통해 고급 외제차를 판매하고 미리 부착해놓은 GPS로 차량의 위치를 확인한 뒤 예산에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했습니다. 또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부산과 경북 구미 등에서도 외제차 3대를 절취해 되팔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지역 주택청약 평균 경쟁률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의국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4월 충남지역의 청약 평균 경쟁률은 16.2대 1을 기록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123대 1을 기록한 서울이었으며 충남은 세종과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지난달 기준 전국 주택청약 저축금액은 93조 4천억 원으로 국민 총 인구수의 절반을 훨씬 넘는 2,700만 명이 청약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바우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먼저 신청률 어느 정도입니까? 네, 충남지역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1,600여 명인데요. 전체 대상자 중에 신청자가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을 하지 못한 이유를 보니 바우처를 받으려면 출하실적과 통장거래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농민들은 현금 거래가 많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각종 재난지원금 중복 지급을 차단하기 위해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복잡한 것도 신청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거론됐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충남도가 지원 바우처의 신청 기간을 좀 연장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남도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 기한을 8월 13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지난 14일까지 신청된 1차분에 대해서는 6월 1일부터, 2차 신청권은 9월 1일부터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또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 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분야는 경영주 본인이 아니더라도 동거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네, 얼마나 지원이 되고 또 어디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우선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한 화해와 학교 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농촌 체험 휴양마을 등 5개 분야 농가입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축협을 통해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바우처는 의료기관과 주유소, 농업 공구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가까운 음명행정복지센터나 농가지원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19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절과 산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봄철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산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사고 예방을 위한 등산 안전수칙 홍성소방서 박홍신 구조구급팀장 전화한 글에서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성소방서 구조구급팀장 박홍신입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산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실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실내 운동이 어려워지면서 홍성관내 등산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렇게 등산객이 많아지는 시기에 당연히 사고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절별로 산악 안전사고의 현황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최근 3년 동안 관내 산악구조 출동 건수를 분석한 결과 봄철 4, 5월에 16건, 가을철 9, 10월에 20건으로 전체의 약 45표를 차지하였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발목 삐음 등과 같은 실족사고와 추락사고가 22.7%로 가장 높았으며 조난사고가 20.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안전한 산행을 위해 등산객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산행코스를 선정하고 기온 극강화를 대비한 등산복 등 보은 장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출발 전 충분한 준비운동과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시고 등산 시 산악위치 표지판과 119 구급함 위치를 확인하시면 유사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등산로 이탈금지 등 안전수칙을 중소하셔서 안전한 등산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전수칙을 반드시 잘 지켜야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산악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신속한 구조를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네, 가장 먼저 산악사고 발생 시 119로 신고를 하시고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등산로마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지점 번호 표지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등산을 하실 때는 국가지점 번호판을 주의깊게 확인하셔 신고시 활용하시면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끝으로 홍성소방서에서 등산복 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홍성소방서에서 실시하는 등산복 안전지킴이는 관내 용봉산과 오소산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이후에 예방순찰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안전한 산행문화 및 산불 예방 홍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내 주유산에 대한 내방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등산복 안전지킴이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홍성소방서 박홍신 구조구급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의회가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섭니다. 김영권 충남도의원은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존 조례에 명시된 생활지원비를 대신해 소득과 관계없이 매달 10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급 대상은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희생자 유가족 등입니다. 도의회는 다음 달 10일에 열리는 정례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모욕과 폭언, 강압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가족에 따르면 서산에서 사업을 하던 A씨 형제는 지난 2019년 공갈과 협박 등의 혐의로 충남경찰청에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경찰로부터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으며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를 받는 등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 부모는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과 진정서를 충남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서산 대산읍 대중리 1126번지는 현대위뱅크가 바다를 메워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현대대주기산단 예정지입니다. 현대위뱅크는 지난해 매립이 마무리된 대주기산단에 이어 79만 2065제곱미터 규모의 대주기산단을 추진 중으로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 매립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대주기산단이 조성되면 서해 어류의 산란장으로 알려진 목섬 앞갯벌은 물론 대산산단에서 바다로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 진입로도 막혀버립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어민들은 대주기산단 추진에 대해 한숨부터 내쉬었는데요. 앞서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대주기산단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인근 해양 환경이 악화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또다시 간척사업을 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함중기 독곳 어촌계장은 대주기산단 조성이 본격화되기 전에만 해도 황금산과 목성 인근 바닷속에는 전복 등의 먹이인 3, 4m 크기의 미역 등 해조류가 무성했는데 매립이 시작한 이후 모두 사라졌다면서 그로부터 1년 후에는 바다 바닥이 모두 백화현상으로 덮여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이어 인근의 SK건설이 226만 제곱미터 규모의 대산 스마트 에코폴리스 산단을 조성 중이고 독곳에도 다른 정유기업이 개발하려고 했던 약 1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단 부지가 있다며 내륙에도 산단 부지가 충분한데 부지 간척사업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함 어촌계장은 그러면서 결국 독곳은 산단에 둘러싸여 산업단지 속 섬이 될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환대산 주민은 대주기산단은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추진됐다면서 그런데 이 산단까지 추진된다면 앞으로 간척사업이 계속 추진될 것이다. 다른 기업이 또 간척사업을 한다면 무슨 명목으로 맞겠냐고 포로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양군이 충남 최초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청소년의 날은 매년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며 해당 조례는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의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은 조례에 따라 청소년의 날 기념 행사 개최와 청소년상 재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청양군 운영시설에 대한 입장료를 감면하는 한편 관내 문화체육시설 이용권 제공 등 청소년 활동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상군이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한 임대인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대폭 감면해줍니다. 먼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는 올해 재산세가 75% 감면됩니다. 단, 지방세법상 감면이 제한되는 사치성 재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집합금지 등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의 경우는 충남에서 유일하게 주민세 사업 소분이 전액 감면되는데요. 신청은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겨 수사기관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결국 구속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충남과 대전, 파주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고의사고 34건을 일으켜 보험금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당진 등에서 지인과 함께 고의사고 90여 건을 일으킨 혐의로 검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도중 다시 보험사기를 저질러 경찰에 발각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했던 경우를 포함하면 최근 3년 동안 200여 건의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서산시 농산물 안전분석실이 다음 달부터 운영됩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지상 2층, 건물 면적은 551제곱미터 규모로 1층에는 토양검정실과 가축분요 퇴액비 부숙도 측정실이, 2층에는 잔류 농약 분석실이 각각 들어섭니다. 잔류 농약 분석실에서는 511개 항목의 위의 성분을 분석하며 농산물 출하 전 잔류 농약 검사도 무료로 진행합니다. 서산시는 분석실 운영으로 안전한 농산물 소비와 생산자 소득 보장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50대 경찰관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직후 메스꺼움과 오한 등의 증상을 겪다가 16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고인은 평소 건강했고 또 올해 초에 받았던 건강검진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과관계 여부는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연관성 입증을 환자나 유가족에게 전가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관계가 없다는 걸 당국이 입증하도록 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한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집단 면역을 앞당길 수 있을 겁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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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